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라질 몇 시죠? 브라질 지금 오전 1시 22분입니다. 아 새벽? 아하 새벽 AM? 제가 새벽 1시 22분에 도니님을 기다리고 있었대. 도니? 그쵸. 비디오 꺼, 비디오 꺼. 근데 얘가 답답하지 않았어. Maybe she got too tired, waiting for Doni. hello I'm Doni 뭐? I'm Doni. what's your name? Hello my name is Mamaida. Mariba? Maira. Maira? Oh, nice to meet you! 당신이 미칠지? 저게지요 비디오 콜? 네, 비디오 콜 안녕하세요, 마이퍼 오늘 우리에게 전화할 때가 되었나요 서겟지! 어, 서겟지! 여기가 저의 유럽의 친구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근데 이 전화할 때가 안 되었나요 소개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좀 이상해 2명이였어요 정말 이상해 그냥 1명이였어요 이걸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읽어볼까요 지금 도리로 물어볼께요 도리로 물어볼께요 너무 걱정돼요 도리로 조심하세요 도리로 내 좋은 친구 전혀 걱정돼요 제 친구는 제가 구매했어요 이제 소개팅을 시작할께요 어떻게 되세요? 스물... 스물일고 스물일고 저는 26살이 26살이 어떤 음식이 있나요? 랩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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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랩냉네 라멘 좋아해요 라멘 좋아해요 랩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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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냉 랩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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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냉노 랩냉네 아 눈물 나 왜 물어보지? 어디에 대한 수업 구매를 하자? 나는 수업 구매한 게 암피데 어떤 수업이 있는지? 영어 Tada! 아 너무 부끄럽다 아! 늦은 훌륭합니다 응! 아 정말 늦은 훌륭이네요 아! cellulay? 난 이 질문에 고갈됐습니다 oh OK OK 너 머리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어? 네, 조금 더. 네, 조금 더.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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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hobbies? Hobbies? 네, hobbies. 어, 내 꿈은 유튜브 카메라. 너 유튜브? 네. 응, 네. 내가 구독을 원하는게. 구독을 원하는게. 너무 좋아요 너의 채널을 구독하고 싶어요 내 이름? 네 나의 카메라 좋아요 잘생겼어 너무 즐거웠어 정말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네, 잘생겼어 잘생겼어 한국 사람의 첫 번째로 만나요 어떻게 생각해? 사실 첫 번째로 만나요 어떤 사람? 브라질에서 소개팅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니요 아니요 친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친구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브라질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전에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해하시나요? 제가 이해하시나요 브라질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언론이 바로 확인해봐요 내가 아니면 기rose가 from the sky에서 동uyased away 사실, 우리 어떤 치즈들을 들었고 하나쯤 듣는 다? 그냥 듣고 한번 볼까요? 오케이 도니! 네 제모, 제모 제모, 제모 저 엠망 세레야 정말 귀엽고 kald지 쉽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귀엽다 그 레벨을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마이 라, 오늘 우리에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비디오를 하고싶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가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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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었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브라질 여성과의 소개팅 어떠셨습니까? 저 근데 솔직히 라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친구는 다 이해해요 친구가 한국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멘트를 쓴거는 도니님 따지 아니라 제가 그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거니까 당황하신거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영상 찍으면서 오늘은 제일 재밌는거 같아요 말을 잘했으면 여러가지 말을 했을텐데 도니님이 말을 되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도니님 채널 글랜 채널 다 댓글에서 제가 위에 해놓을테니까 그거 확인해서 봐주시고 항상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글랜 채널은 영어만 했고 도니님 채널은 한국어만 있기 때문에 우리 브라질 친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보기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같이 컨텐츠 하는게 많기 때문에 두 분 다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차오차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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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